장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추운 날씨에도 함께 와주신, 조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. 아까 광고하신 바와 같이 유족들께서 여러분 모두를 점심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. 장소는 사리원 한국식당입니다. 모두 함께 하셔서 유족들과 더 많은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. 이 시간 조문하실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. 이미 조문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채로 기다려주시고 아직 조문 못하신 분들께서는 유족들 앞으로 나와 서실 때 뒷조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시간을 가지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저희가 고인을 모시고 나가서 운구차에 모시고 떠나는 과정을 배웅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리셉션 장소로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